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 아저씨가 와야지 많이 먹지 지난주 3그릇 먹고도 배 안 부르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앉아보세요! 시원한 국수 있습니다! 드시고 가세요! 촬영한다고? 아... 넥지간 잡수고 가세요! 앉아봐예! 내 방식과 사탕 타시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물이 고생무게여? 응! 다 먹는거 찍는다고! 왜 이렇게 나와? 이쁘러가 Traity 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